자, 여기서 물자가 탕후났네요. 진짜 맛있었는데. 이 장면을 우리 기석이 부모님이 얼마나 흥붓하게 보셨고. 아빠 너무 좋아한다, 박나래 씨. 엄마도 그런 메뉴도 봤습니다. 아버님, 어머님. 우리 석이 오빠 명절님께 잘 보내고 있어요. 아, 역시 로맨티스트야. 자상한 면이 있어. 어머, 쟤 무슨 노상. 어머, 손삭기 뚫리는 거 아닙니까? 나 진짜 이 혀가 데워지는 줄 알았어. 진짜 여기가 다 그냥 이거 가지고. 너 마그마처럼 뜨거운 걸 갖다가. 거기다 입에다가 바로 갖다 대면 어떡해.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그렇게 하고 줬어야지. 아, 진짜 장난하네. 이제 못 믿어, 못 믿어가지고. 약간 우편해야 되겠지. 아, 이런 행동들이 나를 더 오해하게 만나네. 그러니까. 야, 여기 파채가 파냐 안 팔지. 안녕하세요. 혹시 파채 안 팔죠? 파채? 네. 계란, 계란이 있다. 대파, 대파. 대파도. 편의점에 채소 안 파니까. 고기집? 수고하세요. 안녕. 숯불구이 가볼까? 파채 달라고? 어. 파채가 없어서 고기집을 갔잖아요. 아, 고기집에서. 진짜 고기집 같구나. 야, 말은 잘 듣는다. 어머, 어머, 어머. 파채 좀 살 수 있나요? 형이 좀 안 팔아가지고. 네? 얼마나 이 영역이지? 얼마나 이 영역이지? 아니, 받으세요. 미안해가지고. 돈을 계속 계산하려고 했는데 상의 안 빠지더라. 파채 좋아하겠다. 감사하네. 감사합니다. 우와, 파채. 뿌듯했어, 파채 구해가지고. 봐봐. 오, 딱 좋은데? 제대로? 어허, 맛있겠다. 맛있었어. 맛있겠다. 꼬치 하나 먹어봅시다. 꼬치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밖에 없어요, 거기?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. 예, 우리가 다 먹었어. 오, 잠깐만. 우와, 일단은 이거 다 먹었어. 우와, 이거. 이거 있지? 제가 같이 먹어봐요. 감사합니다. 맛이 어떤지 얘기해주고. 어우, 진짜 뜨겁다. 진짜 많이 뜨거운데? 진짜 많이 뜨거운데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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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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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. 너무 뜨거운데? 괜찮아? 싱거울 것 같은데? 아니, 싱거운데. 안 싱거워요? 맛있었어. 어, 간이 딱 돼 있더라고. 아니, 오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가운데다가 여기 가운데다가. 가운데 밀라고? 어, 이게 꼬치가 가운데 위치해야지. 똥소, 똥소.